영국의 두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한 척의 배는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떠나가는 배였고 또 한 척의 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떠나가는 메이플라우라는 배였습니다 이 배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성선에 있었습니다 약 3개월이 걸렀습니다 기나긴 항해 끝에 혹한의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 이 메이플라우는 미국 보스턴 항구 옆에 있는 프리모스 항구에 포착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100여 명이 출발했는데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약 50여 명이 쇠이와 굶주림에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가장 원했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왔던 이곳에 통나무를 베어서 작은 조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기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지나는 동안 팔다리를 다 잘라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한 동상 때문에 두 다리가 잘라진 사람 한쪽 팔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 사람이 또 죽어갔습니다 그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봄에 돌아왔을 때 영국에서 가지고 갔던 씨앗을 가지고 황무지를 갈고 엎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첫 해에 열매를 고두었을 때 그들은 불구의 몸으로 하느님 앞에 이 첫 열매를 가지고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간 사람들은 그곳은 전 세계에서 지하 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천년 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금도 잃어버렸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낙후된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다 나갔던 이 청교도들은 오늘날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던 경제대국 군사대국, 정치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어쩌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느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고 많은 물질도 가졌었는데 한순간에 지금은 어디든가 다 헛허져버렸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마치 바닷가에 서게 되면 크고 작은 파도가 실사의 없이 밀려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면 바다 한가운데 나갈 때 파도에 밀려서 자꾸 뒤로 밀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인생의 역경을 해치면서 마치 파도를 해치고 나아가는 도전하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리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감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그들이 진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갔던 그들에게 수수감사지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감사하는 일곱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트로 말며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트 안에서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하느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트의 피로 말며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트의 피로 속량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는 내가 지웠습니다 죄값은 내가 지워야 되는데 대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트의 말며마 우리는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가 사함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전과 기록이 있는데 이 전과 기록이 국가에서 상처시켜버렸습니다 전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키운 이 전과가 기록에 남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트의 피로 우리는 이러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이 사실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괴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괴여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불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트는 우린 죄 가운데서 허우짓거리는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죄를 피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허우짓거리는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축복은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은 다음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트로 말며마 영생에 이르게 하셨나니라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보장된 것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트 안에서 우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트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트로 말며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상체가 있고 다 찢겨져버린 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여 예수 그리트로 말며마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란 이 말씀은 주님의 교회란 말씀입니다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라고 했으면 너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한다면 창세기로 그설로 올라가면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구비라는 사람이 베드로에 왔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노숙자가 된 그는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야구비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의 무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에서 오래락 내려갑니다 사닥다리가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인데 이 길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 그리토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대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청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유일한 예수 이름 하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스러움은 내게는 예수 그리토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죄삼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받았으며 용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주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오늘 천국 열쇠는 조회에 있습니다 배데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는 이 천국의 복을 주신 것은 나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실감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는 어떤 놀라운 신분이 바꿔져버렸습니다 그 신분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토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요? 나와 가장 가까운 분 내가 어림을 당할 때 자녀들은 우리에게 항상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살아온 손으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이티카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섯 번째는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란 중에 빠져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영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라 했는데 내 눈은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고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한마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끝날 때입니다 이 땅 떠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마 누이래 하나님 어느 곳에 가도 나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욕심에 병이 들고 때로는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뭔가 사람들이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 그분은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면 1장 7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항상 평강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한 꿈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늘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정치인의 꿈을 키워왔던 그는 불행에도 한 나이 39세 때에 두 다리를 영영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가 걸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휠체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없이 울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꿈을 접어야만 하는 평생을 잃고 왔던 이 꿈이 39세 때에 산산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회에 대한 정오심 그리고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날 교회에 나와서 그는 휠체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따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시고 죽으신 피해진 우리 예수님 그분의 고난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이 사람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 피로 그 하체를 써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지 몰라 그러나 내게는 이 원대한 대통령의 꿈을 나는 결코 접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터 대통령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에게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루즈벨터 대통령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아무도 그가 대통령에게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플랭클린 루즈벨터라는 그 이름은 역사의 미국 역사의 길이길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3대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감사기도 하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세운 놀라운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저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국기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땅에 온 지가 벌써 약 3천 년이 흘러는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3천 년이 지나도 그들은 아직도 그 조상 다윗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다윗은 누구일까요? 목덩이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지명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에게는 환란이 닥치는데 수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인 줄 알고 난 후에 이를 죽이려고 제거시키기 위해서 약 3천 명 군사를 약 15년 동안 이 다윗을 축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쫓기고 쫓겨서 사막 한가운데 불 속에 숨었습니다 불 속에 숨어있는 그런 사막을 이잡듯이 뒤지고 들어오는 점점 자신이 다가오는 이 군사들 앞에서 그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10편 57편 4절은 이때 상황을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는 자 중에 누워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0편 57편은 바비세인 노래 시입니다 그는 시인이었으며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기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일촉척받입니다 위기일바리 순간에 이 사람은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다가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는 자 중에 내가 누워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10편 5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죽게 감사하오리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감사합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어떤 것인가요 10편 23편 1절 이하에 다우시 고백했던 시를 기억하십니까 요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트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57편 4절과 9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하 결제하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새벽은 언제입니까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 앞에서 이 사람은 왜 감사합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나에게도 반드시 새날은 밝아옵니다 이 어둠의 장막은 지나갈 것이고 내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유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상황에 관해서 요세프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있을 때 지금 사올왕이 보낸 군사들이 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앞까지 왔는데 이때 갑자기 거미들이 나타나서 굴 입구를 거미줄로 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거미줄로 막아버렸습니다 사올왕 군사들이 굴 앞에 보달해서 왔더니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금의질로 빽빽하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사람들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유대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산만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국무총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단일은 사자굴 속에서 나온 후에 성경 강자입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의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각자에게는 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떠날 때도 고통 가운데 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감사가 능력이 되며 감사가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리포소 4장 6자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염려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세계 명화 가운데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작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세계적인 명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노인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는 낡은 성경책 한군이 놓여 있고 먹다 남은 빵 한 조각이 놓여 있고 먹다 남은 스프가 놓여 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다만 받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어려운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때 이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을 하는데 역대하 5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고난 가운데 감사해 보세요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현장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은 말씀하기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오 은혜가 더하며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넘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의공이 되십시오 골로세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믿고 실행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감사로 하루하루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상상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범사위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가정 사업장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